진짜요? 그럴까요? 미안해 가능성이 없나 보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갑이 되고 내가 의리된 건가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못하는 거잖아 고장우님 나보고 어찌하라고 고장우님 제발 멈춰버린 내 가슴 이젠 깨워줘 빛으로 다가와 당신은 아픈 과거만 잊으면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지만 나한테 아픈 과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네 과장님 돌아와 빨리 니가 어떻게 이 과장이란 이 과장이란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...